평창의 고랭지 밭입니다. 농민들이 주로 감자나 배추 등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밭마다 곳곳에 흙이 패인 흔적이 역력합니다. 밭 주변 길가, 인근 소화천에는 흙과 잡초, 자잘한 영농자재까지 어지럽게 쏟아져 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쓸려 내려온 겁니다. 흙탕물을 모아 가라앉힌 뒤 깨끗하게 걸러 내보내기 위해 조성된 침사지입니다. 하지만 흙탕물의 양이 워낙 많다 보니 사실상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은 2008년부터 도하모 인근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비저모형 관리구역을 지정해 침사지나 우회수로를 조성하고 양파망, 돌망태 같은 거름시설도 설치했습니다. 아예 계단식 농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적극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만 1,900억 원에 이르지만 농민들의 저조한 참여로 성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농민들도 지금 흙탕물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박고랑에 밀실을 식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적을 댄다든가 그런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효과가 조금 나지는 않고 있어요. 환경청이 이번엔 아예 하천 주변 토지를 매입해 완충식생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대관령면 횡계리 사부랑골천과 솔봉천을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2.2km 구간에 걸쳐 하천 양쪽 20m 한 토지를 매입해 나무 등을 심습니다. 주민 의견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고 다양한 침전, 흡착기술도 접목할 계획입니다. 관건은 주민들이 토지 매도에 얼마나 참여하느냐인데 유인책도 부족하고 아직까지 관심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시범사업이지만 사후관리 방식에서 발생원 관리로 전환을 맞이한 흙탕물 저감 대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